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 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 카운트다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카운트다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타이틀 제네레이터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제네레이터 카테고리에서 elements 라고 하는 그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이 카운팅 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길이가 10초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템플릿은 파라미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퍼블리시 파라미터 네 출력된 맥의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맥의 변수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색상 어떤 색상이든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폰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폰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폰트마다 숫자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 간에 간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맷이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넘버로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%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펠 아웃 네 이렇게 숫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start가 1이고요 end가 300이에요 그러면 이 end 값 마지막 값을 10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1, 2,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넘버로 나타낼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세 자리 밖에 세 자리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니멈 디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제 바꿔 주시면 돼요 두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로 바꾸게 되면 숫자가 다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0이죠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다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값은 이제 start를 10으로 두어야 되겠죠 10 그리고 end 값은 1 1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 프레임부터 재생을 해 보면 10, 9, 8, 7,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서 카운트다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0 시작하는 어떤 것을 넣어 주면 됩니다 인스펙터를 비디오 인스펙터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scale, all, 값을 한 400까지 한번 키워 볼게요 400 포지션은 약간 좀 낮추고 이렇게 한번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낮춘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영상을 배치를 했는데 저는 이 영상과 카운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10이면 10, 9, 8, 7, 6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해 볼 건데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 길이가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Change Duration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Change Duration 단축키는 Ctrl D예요 여기 Modify에 보면 Change Duration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Time Code에 숫자가 지금 색깔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100이라고 쳐 주시면 딱 1초 길이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죠 그리고 영상들을 좀 맞춰 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 Counting 이라고 하는 이 템플릿 얘를 여러분들이 여기 인스펙터에 가보시면 Blend Mode가 Normal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Stencil Alpha로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숫자 안에 이 영상 그 밑에 있는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케일을 좀 더 키워 본다면 네 좀 더 이렇게 드래그해서 키워 보고 900%까지 한번 키워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신다면 이렇게 숫자 안에 영상이 들어가는 식으로 연출을 또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색깔, 색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키 프레임 한번 찍어 주시는 거예요 키 프레임 하나 추가하고 색상을 한번 바꿔 주세요 색상을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초가 됐을 때 또 색상을 바꿔 보고요 그 다음에 8초가 됐을 때 또 색상을 한번 바꿔 보세요 그 다음 7초일 때 색상을 또 바꿔 보고요 6초 네 좀 티가 안 나서 좀 다른 색상 5초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해 보시면 색깔이 변화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키 프레임이 지금 추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 프레임이 다 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재생을 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색깔이 변화하면서 카운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이용해서 또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연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오늘은 카운트다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파이널 컷프로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